우리가 어떤 민족이야?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 계속 누르고 화면 계속 두 번씩 터치하고 지금은 안돼 요즘은 맨날 뭐만 하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와 결말이래 한국하면 왜 빨리빨리인지 이야기해줄게 6.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겁나 빠른 속도로 발전했단 말이야 한강 얘기적 알지? 이게 빨리빨리랑 연관이 있어 그 전까진 느릿느릿이 한국의 종특이었어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이 조선 방문 후에 쓴 책을 보면 한국인은 게으르고 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빨리빨리의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야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된 사회를 진입하면서 공장이 생겼잖아 농경사회에선 노동의 패턴이 자유로웠거든 근데 공장은 아니잖아 생산량을 맞추려면 정형화된 패턴의 업무를 무조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철광석을 킬 때 뻥이야 특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종사자가 많아지고 빨리빨리가 민족의 특성이 되어버렸어 느릿느릿해봐 감독관이 가만히 두겠어? 또 남북 냉정 경쟁의 아 발음을 못하겠어 또 남북 냉정 경쟁의 영향으로 북한 놈들보다 빨리 발전해야지 라는 영향도 있겠지 또 그것만 빠른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은 모든 게 빠른 민족이야 인터넷 속도, 배달 속도, 심지어 게임 업데이트 속도도 빠르거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와 엄청 빠른 놀라운 민족이야 이러면서 감탄한대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한국은 빨리빨리라는 공식이 생기게 된 거야 물론 문제도 있어 한국의 교육 자체가 주입식으로 찍어내는 교육이야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산업 자체가 생산량이 좋은 제조업 베이스의 강국을 유지하고 있어 빨리 물건 찍어내서 팔아야 할 거 아니야? 어 너네 바쁘겠다 내가 빨리 말해서 시간이 좀 남았을 테니 구독 좋아요 좀 누르고 가 녹음 좋다 힘드네 이상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제였어